나미춘 어디갔어? 저 여기 나미춘! 여기 여기 카메라 한번만 안녕하세요 오 오빠 머리 일발했네? 언제 했지? 지난주에 한거 같은데? 뒷모습이 되게 여기가 이렇게 보여 아 뒤에서 이게 보인다고? 뒤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볼살이 보인다는게 사실인가? 응 약간 보여 뭔가 여기가 더 볼록볼록해지는거 같아 약간 땅콩처럼 도토리 아니야 도토리 아 땅콩 흐흐흐흐흐 좋은 얘기는 안나오죠? 춘튜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춘튜브 잘 돼가고 있죠 춘튜브에 제가 굉장히 머슴처럼 밥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애정을 담아서 잘 나온 것만 편집하라고 했더니 정말 추하게 먹더라고요 어우 진짜 그게 제일 먹는게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먹는 것만 붙인겁니다 다른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정이다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는거만 올린거에요 우리 엄마 근데 그 먹는거 보고 되게 좋아했어 엄청 맛있게 먹는데 저요? 저 왜 안나와요? 생록방에요? 뭐야 이 음악은? 부금술사 부금술사 음식이 전문이야 어 나 봤어 뭐? 그 예원씨 인방 봤어 최악이었어 너무 재밌었는데 아주 그냥 예원씨가 오빠를 주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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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흥미롭게 봤어요 너무 풀어줬어 맛먹어 아주 그냥 꽉 잡혀 살던데 아 너무 재밌었다는 그게 너무 재밌는거에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편하게 해줬어 아 뭔가 근데 극지 주물락 누구야 극지 주물락 어떤 인간이야 예원씨의 느낌은 좀 달랐어 뭔가 뭔가 진짜 진짜 이렇게 오바라 손바닥에다가 즐거웠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 무서움은 오랜만에 알려줘야겠는데 오랜만에 울 때 됐어 예원이가 쿨타임 찼어 아 예원씨가 운 아나운서야? 오빠가 운 아나운서야? 내가 뽑은 4명 중에 3명이 울었지 누가 안 울었어 그럼? 김윤상 남자의 아 그 축구봉 턱에 맞으신 분 응 축구봉 턱 생방도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홍진우 오빠는 나만 보면 맨날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러나 뒤에 생방인데 아 진짜? 왠일 진짜 세 번째 울어보는 것 같아요 끌까요? 생방 많이 봐주세요 아 너무 재밌어 끝났어?